안녕하십니까? 싱크와이즈 돕는 최서연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PPT 변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을 다 만든 후에 PPT로 변환을 한다는 건데요. 평상시에 우리가 강의를 한다, 발표를 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 먼저? PPT 여신 다음에, 파워포인트 여신 다음에 거기서 제목 치고, 내용 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 PPT 몇 장이야?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내용의 연속성이 끊어집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나중에 PPT 슬라이드를 옮겼다가 내렸다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그게야말로 시간을 잡아먹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싱크와이즈 맵으로, 방사형으로 맵을 다 충분히 만드신 후에 PPT 기능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 기능은 강의하시는 분들이 알려드리면 정말 좋아하십니다. 이거 하나만 알고 가도, 이 강의의 수강이 몇 배 이상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사설이 기다렸습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맵을 먼저 열고요. 샘플 맵 중 제가 2018년 3분기 기획 또는 제 목표를 적어놓은 맵을 가지고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을 PPT로 변환하는 것은 파일, 다른 이름 저장,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파워포인트, 옵션을 가가지고 노트나 객체나 하이퍼링크가 있다 그러면 다 눌러주시고요.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짠, 어떻습니까? 중심 제목 레벨별 나와 있죠. 뭐야, 파란색이 촌스러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여기서 편집하는 것은 아주 쉽잖아요. 근데 내가 PPT를 열고 하나씩 하면은 내용이 분산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냐면 PPT로 강의 준비한다고 하시면 마인드맵으로 충분히 맵을 다 만드신 후에 파일에 다른 이름 저장,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한글, 아니 파워포인트 문서로 변환을 누르신 다음에 발표 자료를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싱크와이즈 돕는 최서연 강사였습니다. 북녀성 보시고 도움되셨다고 하면 좋아요나 또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